오늘 재밌었어 용희? 응 다 컸네 아저씨 기억나? 당연하죠 삼촌 와 진짜 용희가 이렇게 빨리 크다니 이뻐졌네 대박 오늘 완전 스토리 짤어 첫사랑이랑 썸남이랑 만난거라고 첫사랑? 삼촌? 어 나연아 왜 이렇게 못해? 다 박사 앞이야 몇 호라고? 너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럼 더 다행이네 이제 연락하지마 응? 젊은 남자랑 있으니까 가슴 두둥거리네 정말요? 아줌마가 주책이라고 생각하지 아줌마라냐고 너나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? 야 너는 양심이 있냐 없냐 나랑 우리 엄마랑 다른 여자랑 몇 명이랑 붙어먹는 거야? 야 그걸 니가 어떻게 아 아이 대만 연락 아멘